아 잠깐만 에이구 어? 잠깐만 오도가루는 덤벼봤자 뼈 안 남을건데 왜 저렇게 덤비지? 못 믿거든요 오오 브레스로 안됐네? 멀었나 보다 저를 믿으세요 아씨 틀렸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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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아 어 뭐가 이상하지 이거? 어? 헤런스 조심하세요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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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어 뭐야 저 이상해 아 실수 안 했으면 됐는데 제가 잡혔습니다. 이걸로 별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이거 더 실수 안 했으면 됐는데 아깝다 오늘 열심히 해서 단축하긴 했네요 어떻게 시간을 몇초 단축하셨어요? 8초 줄여서 30초 됐어요 와우 아 다행이다 오늘